여기 강력한 스트롱맨이 있습니다 3대 650키로 소주 4,5병이나 위스키 한 병은 가볍게 먹는 에비랜드 형님 위스키 한 병을 하이볼로 말아먹어도 끄떡없던 스트롱맨이 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이렇게 음주 가무에 취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의 관광버스 안 난 정말 여자로서 행복해요 어? 나 이뻐 강한 사나이의 성정체성까지 잃게 하는 이 술은 바로 캡틴큐입니다 캡틴큐 한 잔 더 캡틴큐를 샷으로 먹어서 일까 갑자기 안 흘리던 술을 흘립니다 풀려가는 눈동자 질질 흘려 잠깐 형 지금 캡틴큐 먹었잖아 먹었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일단 내가 내일 아침 수옥을 빼긴 했어 어 왜 뺐어?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럼 아무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인증해? 나는 무조건 인증을 하지 6시에는 무조건 일어나 무조건 일어날거야? 알았어 그럼 무조건 일어나서 인증샷 보내 그럼 내가 그걸로 합쳐서 쇼츠 만들거야 눈이 살짝 마댕이가 간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 알았어 믿어볼게 기다릴게 진짜 쇼츠 올려줍쌍 아침 6시 기다릴게 쇼츠 올려 척하면서 으합